아 그 상점에는 언제 또 갈 수 있는 거야? 상점에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그렇게 갈 수 있나? 아 이거 뭐야 상점에 바로 갈 수 있나? 그럴 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갈 수 있다 어? 아닌가? 움직이진 못하는군요 클로즈 월드맵 잠깐만 상점에 잠깐 갔다 오자 나 그거 사야 돼 이거 또 있는 애들? 그냥 가죠 그냥 가자 어휴 더워라 열려라 참 자꾸 올라가는 거였나? 이거 어떻게 올라가더라? 오우야야야야야야 아 나 야 이거 쓰면 어떡해 아씨 야 숨기네 아 쓴 김에 아 쓴 김에 어휴 야 꽝이야 아휴 야 두 번 두 번 꽝이야 아휴 꽝이야 아휴 야 맞아 맞아 빠자라 한 번 더 아휴 비교 비교 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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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잖아 꽝이야 꽝이야 됐다 이 놈들아 한번 쓰고 나면 다 없어져 여기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? 스읍 가는길이 있나요? 어찌 멀고있네요 점프를 못해 스읍 점프를 못해 여긴 못가잖아 어떻게 가야 돼? 저기 이렇게 가는게 뜬군요 노란색 앞으로 두개 드러나면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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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긴가봐요 아야 오오 자 자 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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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 마법 포인트 좀 얻자 아이씨 맞으면 마법 포인트 얻을수 있는게 사라산거리기 때문에 아휴 자 오케이 다 왔구요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가야돼?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쭉쭉 가 자 쭉쭉 가 됐어 됐어 아따 아 아 또 방패? 깨버려 아휴 오케이 오오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 좀 채우고요 오케이 에너지 좀 채우고요 깨버리고 깨버리고 좋아 아 어 이리로 가는게 아닌데? 어 자 이렇게 이리로 가고 나 잘 가는거 같.. 되게 잘 가는거 같애 지금 척척척 자 빨리빨리 가자 또 왔어 또 왔어 어휴 넌 기계하고 거대한 기계내석하고 싸는구나 어어어어어 아휴 저거 어휴 오오오옹 아 저 방패 저거 방패 깨버려야되는데 아아 힘들어어 오케이 에너지를 부채올나? 오오오오오오오와 야 일어섰 restaur restaur 아우 방패 저 것 야 야 야 야 야 됐어 됐어 죽였어 죽였어 너무 잘 남았다 이제 방패 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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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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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 이게 야 이걸로도 안 돼? 어우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안 돼 야 저렇게 피해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때려 가까이서 이걸로 때려야되는데 오오케 오오오오오 오케 됬어요 오오 에너지 아 힘들다 야 이건 힘들다 아 여기는 정말 힘들다 여기 힘들어요 뭐요 장난이 아냐 오오 이거 야 오오 좋아요 에너지 에너지 조금이라도 에너지 자 피해 피해 자 이걸로 이걸로 차지로 무너뜨린 다음에 무너뜨린 다음에 자 에너지 자 이거 채우고 자 쏘고요 자 앞에 것도 깨버리구요 자 자 이제 이제 때릴 수 있지 오우 그래도 힘들어 아우 지금 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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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